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우리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지를 듣고 배우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고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오늘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만 불러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남자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국한된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며 뿐만 아니라 육신에 질구가 없고 문제가 없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열려진 하나님의 초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연약한 특별히 모자란 자들 그 당시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 다섯 가지 가르침에 부족한 자 해당하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내가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가르침과 초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자라게 부족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죄인들인데 그러면 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냥 모자란 대로 부족한 대로 우리 살면 되지 않는가? 모자란 사람들도 다 받아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지라는 스스로 부족한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또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그 부름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셔서 온전히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시는 바로 그 구속의 사역 속에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고 들어가야 된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허락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잊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온전히 됩니다 그러나 패배의식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온전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선포하십니다 바지사인들과 서기관들이 의의 사람들로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의로움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거치대로 의롭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의의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료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노력도 함께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루어지는 축복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모자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 신령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오늘 본문 말씀 바르고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좋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길 위에 서고 함께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시지만, 연약한 자를 부르시지만, 모자란 자를 부르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온전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믿음은 변화이고요 믿음은 부족한 것들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성화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경건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과 태도 그 첫 번째가 바로 분을 품지 않는 것 화내지 않고 사는 방법 정욕을 이기는 방법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 남을 저주하지 않고 사는 것 허영에 얽매어 살지 않는 것 탐욕스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삶을 사는 것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주제들을 예수님께서는 산위에서 하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러한 온전함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초대한 이유이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의미 있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져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의 들을끼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분을 품지 말고 사는 것 형제에게 노하지 않고 사는 방법 화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화내는 것 여러분들 화 별로 안 내시고 삽니까? 아니면 화가 잦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원초적인 화가 있는데요 그건 성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에 따라서 굉장히 고치기 힘든 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썼거나 아니면 옥물을 뒤집어 쓰는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휴 하면서 그냥 털어내고 그냥 다른 사람을 오히려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버럭 화를 내면서 어떤 놈이야 하면서 화를 내고 분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품과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 또 기질에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긴 시간과 또 긴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인 크산티베라는 여인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매일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토론하고 뭐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만 즐기니까 크산티베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이 가장으로서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러다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도 유강이 있었나 봅니다 가득 담긴 오줌을 소크라테스에게 확 부어버렸답니다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툭툭 털면서 한 얘기가 아, 혈악이 치더니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그랬다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죠 그러나 더 화에 대해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화를 내거나 분을 품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화뿐만 아니라 이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화의 모습은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화를 그 분을 다스릴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화와 분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식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질 않아요 점심 약속을 12시에 했는데 12시까지 오지 않아요 한 10분이 늦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더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20분이 되었논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전화가 오질 않아요 점점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약속을 잊었나? 오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나?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제 시간에 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기대로 했는데 이 제 시간에 약속을 저버린 충족되지 않는 기대 속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조금 더 늦으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들이 덧해질 때 화가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시간대로 왔어야지 기대대로 왔어야지 행복한데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한 충족되지 않는 기대 가운데 그때는 걱정이 되고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만 화가 폭발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생각이 더해지는 겁니다 왜 늦을까? 왜 이렇게 못 올까? 그러다가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해? 연락도 없이 시간을 이렇게 늦어도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야? 나를 무시하기 시작해? 뭐 이러한 생각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일종의 두려움이 되는 것에 자기를 가치 없이 생각한다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족되지 않는 기대 속에 두려움이 합해질 때 사람에게는 화가 바라기 시작하고 분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편한 식사를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서둘러서 식사를 해야 되고 지금 오더라도 늦게 오더라도 이제는 조급해지게 되는 기대가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바로 아니 자기의 상사나 VIP하고 식사 약속을 했으면 이렇게 책임감 없이 전화도 안 하고 아니면 연락도 없이 나와의 약속을 어길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라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갈 때 화가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귀중하지 않다는 생각 내가 이 자리를 통제를 하고 다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대에 대한 무너짐 이것이 사람들에게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총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 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에는 멀쩡하게 뛰어들어와서 미안 미안 미안해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화가 쉽게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틈타고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약속에 늦은 사람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오거나 손에 붕대를 감고 들어온다면 사정은 다릅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죠 아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사고를 당했구나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 이 두려움 이러한 마음들을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들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오리엔테이션 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또 형제를 미련하다 이렇게 반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형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자꾸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너는 혼자야 세상에 아무도 없어 결국 너는 혼자야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세상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를 혼자두지 아니하셔 성령을 보내주셔서 돕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너와 함께하셔 너의 안에는 너의 심령 안에는 성령이 늘 함께하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외로워하지 마 늘 주님이 너와 동행하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 혼자야 너는 내 인생을 내게 책임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야지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실수는 금물이야 너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내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처신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 통제하에 두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그 순간 내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할 거야 강학적 통제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요 통제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특별히 내 통제하에 두고 내 뜻대로 이렇게 가야지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안하지 이 통제에서 벗어나면 우리 가정이 불행해질 거야 뭐 이러한 통제에 대한 압박이 강박관념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너는 혼자이고 너는 완전해야 되고 내 통제하에 들어와 내 뜻대로 돼야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내 뜻에서 벗어나면 너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너는 불행해질 거야 상황이 악화될 거야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 여기에 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이야라고 세상이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거를 성경의 용으로 바꾸면 내 육체 소욕에 따라 행해야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내 뜻대로 돼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욕심으로 이끌고 타락으로 이끌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힘과 능력이 되셔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육체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째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가 깊게 영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물리적인 압박으로 제압으로 통제로 그 상황들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가 살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남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압박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안타까움이 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다 형제에게 미련하다, 형제에게 나아가라 나아가라, 아람어로 욕하는 겁니다 부족한 자 아니면 모자란 자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예에 잡혀가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심판에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미 나누었지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힘이, 내 능력이 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통제할, 내 힘으로 통제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가에 이뤄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없다 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은 내가 다른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써 강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더 필요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내면 화가 나는 거죠 내 의지대로 안 될 때 분이 품는 거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을 품어 끝까지 원수가 되고 풀어지지 않는 마음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온 세월들 보니 꼬인 것도 풀어준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에나 하나님 감사하는 은혜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서사 오르던 화가 잠잠해지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아까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뭐 하면서 계속해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새벽 기도 잘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봤더니 공부를 안 하고 있고 뒤집어 쓰고서 잠을 자고 있으면 화가 버럭 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 나는 기도도 해주고 오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옮기는데 이 친구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앉아 있고 이게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 화가 치밀어오르고 그렇게 통제한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들이 펼쳐집니까? 강압적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집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심어주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펼쳐주실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영혼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하며 그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분이 사라지고 그 화가 온전해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화를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칠 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을 살면서 분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공공장소에 가면 아이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왕 하고 울음소리가 나서 보면은 아이는 엄마를 찾기 위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막 크게 울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를 보면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엄마는 불안이 없습니다 왜?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눈에서 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놓치고 불안해하면서 울고 마음속의 불안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을 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삼으신 우리들을 결코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눈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 두려움 이것은요 사단의 믿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믿기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성의의 몸 예수님도 가끔 화를 내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아주 분을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책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화를 내도 되는 거야? 아니 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자기의 육체의 소욕이라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신 화가 아니잖아요 소욕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것이 통제되지 않아서 불러일으켜진 그러한 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화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복잡한 것들은 나중에 다루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모습 때로는 우리가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분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고 불안에 쌓이기 때문에 분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형제에게 욕하기도 하고 미련한 자라고 뱉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때로는 잠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음을 잃어버려 화가 나고 분을 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 이 푸는 붐이 붐이 입으로 표현되거나 나가라고 욕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욕하거나 입으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온당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야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사람답게 돌이키는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이어가지 말라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드린 대로 이 두려움 마음속을 긁어 상처를 만들어 사단의 미끼가 되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의 우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화를 내십니까? 언제 분을 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립십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할 때 화가, 분이 사그라들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가 세상을 통제해야 되고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분을 품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부른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도 여러분을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아니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사도바울이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2차 전도행에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셔서 아니야 더 좋은 길이 이 길이야 라고 인도할 때 그 길에 순종한 것처럼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은혜의 열매와 행복을 준 것처럼 만약에 화를 내면서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 길이 내가 계획한 길이고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인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아무리 화를 내어도 그것이 그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신 사람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고 그 길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평강과 은혜와 성령의 도심 속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화내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고백하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주님의 의미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주님의 의미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주님의 의미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